야코와 사촌 동생이 원바의 집에 놀러왔습니다 원바야, 또 뭐 처먹어? 어, 아이스크림 형들, 그거 알아? 주문을 외우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에이,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잠깐, 그게 뭔데? 에이, 원바야,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빨리 말해줘 난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고 모에 모에끽을 외치면 돼 모에, 모에끽? 자, 봐 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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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에끽 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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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에끽 달빛을 담아, 달빛을 담아 황길을 담아, 참기름 담아 주무시고 자려보는 주문을 외워 다 같이 베페치 담아, 베페치 담아 야, 대단한 부를래? 주무시고 자려보는 주문을 외워 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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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에끽 예 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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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에끽 마실수쳐라 모이시구나래 아, 뭐야, 빨리 안 돼? 마실수쳐라 모이시구나래 모이시구나래 모에 모에끽 뀨! 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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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뀨! 뀨! 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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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뀨! 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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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뀨! 뀨! 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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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 뀨! 샤라롱! 봐봐! 음식에서 윤기가 나는 거 같지? 한 번 한 입 먹어볼까? 설마! 다 먹나! 어때 원바 형?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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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흠흠흠흠 어? 왜 울어 형? 노래 부르는 동안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그 얘기는 해외 밖으로 긍정 activities 아멘